눈물은 없었나니 내가 울고 막 말렸나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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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없이 내게 죽어졌을 뿐이 싫다고 가는데 울고 막 말렸네 울고 막 말렸네 이쪽에 아찔 이쪽에 아찔 보자 저 남자가 기즈코 주로 한라 노크라 여쭈 생각이나 동강 그린 기도 안옵나요 아니야 아니야 소리 없이 내 대기 그렇지 다리옆에 닿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의 아침 이 전의 아침 2 3 3 4 4